마포구가 마포구청 앞 광장에 설치된 신규 자원해수시설 설치 반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마포구청은 18일 성은경 마포소각장 추가 백지화투쟁본부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행정대집행 개고서를 전달했습니다. 개고서에는 이달 30일까지 해당 공간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시행하고 발생한 비용을 성위원장에게 청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마포구청은 해당 시설물이 마포구청 앞 광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 수차례 이전 및 원상회복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 및 행정에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고장을 전달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투보는 개고장을 보내는 행동 자체가 마포구청장이 소각장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추측하게 한다며 박강수 구청장이 서울시에 확실한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천막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각장을 마포구에 받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장마철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다른 단체들에서 광장 사용 신청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천막을 내버려두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와 별개로 군은 소각장 건립 백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정동진입니다.